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,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사람들이 말한 대로 덜어는 세례유안이라고 얘기하고 덜어는 엘리아라고 하고 덜어는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씀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기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또 축복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니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이 베드로의 본명은 시문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이오나 시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? 이 반은 바이오나에서 반은 아들,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은 아들, 자녀 그리고 그래서 바이오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구약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? 심판을 앞둔 이 니누의 성에 가서 회개하게 함으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한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회개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메시야라 알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했습니다 이로써 제자들 중에서도 아주 수제자로 꼽혔습니다 말씀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보낸 자를 확실히 아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이 말씀위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이 말씀위에 굳건히 서야 하나님의 보낸 자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